안녕하세요. 이건 뮤지컬 라카지에서 엘빈, 게이 엄마 역을 맡은 정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뮤지컬 라카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42번가라든지 그런 어떤 많은 쇼 뮤지컬이 있지만 쇼 뮤지컬 중에서도 가장 코미디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가족적인 감동이 강한 작품이 바로 이 라카지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외국에서도 많이 상을 받은 작품이 아닌가. 특별히 게이들이 등장하는 작품이라고 해서 굉장히 게이들의 어떤 삶의 고통이라든지 게이들이 어렵게 산다든지 우리도 인정해주세요라는 부분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유쾌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가족이라는 단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들이 나오지만 절대 그들이 우리와 다르게 보이지 않는 작품으로 라카지 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감동적인 뮤지컬 라카지 엘지아트센터에서 9월 4일까지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꼭 와서 확인하시고 즐거운 공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토니어워즈에서 3회씩이나 작품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이 라카지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꼭 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배우 정성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